가수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어게인 포스터 가수 송가인이 단독 콘서트 어게인 어게인의 티켓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을 기록했다. 오는 11월 3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송가인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어게인은 지난 14일 정오 팬카페 어게인의 회원을 위한 예매를 열었다. 팬카페 회원의 선예매는 물론 이후 오후 8시 시작한 일반 예매까지 매진 행렬이 이어졌다. 송가인은 자신의 sns에 콘서트 포스터를 올리며 매진 소식을 올리며 감사합니다. 좋은 무대로 보답드리겠다고 남겼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단독 콘서트 전성 매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송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성 매진 감사합니다. 좋은 무대로 보답드리게요라는 글과 함께 콘서트 포스터 사진을 게재했다. 송가인은 11월 3일 오후 5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첫 단독 콘서트 어게인을 개최한다. 콘서트에 앞서 티켓 예매는 오픈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됐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단독 콘서트 전성 매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송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성 매진 감사합니다. 좋은 무대로 보답드리게요라는 글과 함께 콘서트 포스터 사진을 게재했다. 송가인은 11월 3일 오후 5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첫 단독 콘서트 어게인을 개최한다. 콘서트에 앞서 티켓 예매는 오픈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됐다. 송가인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는 티켓 예매 오픈 전부터 불법 거래에 대한 당부를 전할 정도로 티켓팅 전쟁을 예고했고 티켓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는 티켓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안표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원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는 내달 3일 오후 5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이며 심도 있게 기획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신곡을 기다리는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신곡과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 예고하였다. mbc에서 단독으로 콘서트 실험이 중계된다고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송가인 개최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트로트 가수 숙행이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어게인을 홍보하며 우정을 과시했다. 숙행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서울 동상 가인이 첫 단독 콘서트가 11월 3일 일요일 오후 5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송가인 단독 콘서트 포스터가 담겼다. 숙행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인이어라 화이팅! 샵스캥 샵 송가인 샵 단독 콘서트 샵 어게인 샵 미스트로 샵 단독 콘서트 샵 분위기 짱 샵 이쁘다 샵 파이팅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트로트 가수 숙행이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어게인 어게인을 홍보하며 우정을 과시했다. 숙행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서울 동상 가인이 첫 단독 콘서트가 11월 3일 일요일 오후 5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송가인 단독 콘서트 포스터가 담겼다. 한편 숙행과 송가인은 tv조선 미스 트롯에 함께 출연했다. 숙행, 송가인 단독 콘서트 응원 가인이어라 파이팅! 숙행이 송가인 단독 콘서트에 격려를 보냈다. 가수 숙행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울동생 가인이 첫 단독 콘서트가 11월 3일 일요일 오후 5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엔 송가인 콘서트 포스터가 담겨있다. 숙행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인이어라 파이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숙행과 송가인은 tv조선 미스 트롯에 출연해 이름을 널리 알렸다. 송가인 나이? 본명 소속사의 관심, 목소리처럼 고운 미모에도 눈길.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일상을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송가인은 최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핑크로 변신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셀카를 촬영하고 있는 송가인의 모습이 담겼다. 밝은 미소와 핑크빛 메이크업은 송가인의 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송가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출신이며 1986년생으로 올해에 만 32세다. 한편 송가인의 소속사는 포켓돌 스튜디오 mbk 엔터테인먼트로 알려졌다. 송가인 단독 콘서트 안표 거래 포착 가수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어게인 어게인 티켓이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가운데 안표 거래가 포착됐다.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는 티켓 예매 오픈 전부터 불법 거래에 대해 당부할 정도로 티켓팅 전쟁을 예고했고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에 팬들이 어떻게든 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이 가운데 안표 거래를 포착해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티켓에 대 제작사는 불법 거래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신곡과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 예고한 상황. 또 mbc에서 단독으로 콘서트 실황이 중계된다고 알려져 팬들의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어게인은 오는 11월 3일 오후 5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송가인 단독 콘서트 측 불법 거래 자제해 달라 안표 포착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티켓이 전성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콘서트 제작사 측이 티켓 불법 거래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송가인 단독 콘서트 어게인 어게인 제작사 측은 15일 콘서트 티켓에 대해 불법 거래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는 티켓 일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안표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원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부지기. 송가인은 데뷔 후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신곡을 기다리는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신곡과 특별한 무대도 예고됐다. 송가인 단독 콘서트 어게인은 오는 11월 3일 오후 5시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콘서트 실향은 mbc에서 단독으로 중계된다. 송가인 콘서트 티켓 매진 소식에 팬들의 감사 인사 전성 매진 감사합니다.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어게인 어게인이 전성 매진을 기록하는 기엄을 토했다. 오는 11월 3일 일 개최하는 송가인의 첫 단독 콘서트 어게인이 팬카페 어게인을 위한 선예매. 캔 매진에 이어 일반 예매까지 매진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입증시켰다. 송가인은 지난 14일 낮 12시에 팬카페 어게인에게 선예매 혜택을 주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전성 매진을 기록하는 기엄도 토했다. 또한 오후 8시 s24 티켓에서 오픈한 일반 티켓 예매까지 오픈과 동시에 매진시키며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이에 송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콘서트 포스터 이미지와 함께 전성 매진 감사합니다. 좋은 무대로 보답 드리게요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기획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신곡을 기다리는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신곡부터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mbc에서 단독으로 콘서트 실환이 중계된다고 알려져 팬들의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다.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어게인은 11월 3일 오후 5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kbs1 tv 노래가 조화에서 트로트 전성 시대를 맞아 6주간의 특급 프로젝트 트로트가 조화를 진행한다. 트로트가 조화는 남녀노소 불문 전국의 숨은 트로트 고수들을 찾아내기 위해 엄격한 예심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총 25명의 도전자들을 선발했으며 6주간의 치열한 본선 무대 경연을 통해 최종 우승자 1명을 선발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2천만원 상당의 트로트 활동 지원금과 앨범 발매의 기회가 주어지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10월 19일 방송될 트로트가 조화 첫 번째 경연 무대에서는 가요계의 레전드 하춤화 트로트 우왕 서른도 만능 소리꾼 남상일 트로트의 황태자 박현빈이 심사위원으로 출동해 차세대 트로트 스타를 발굴하기 위한 냉철한 심사를 펼친다. 이 사인의 초특급 심사위원 공단은 그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서로 간의 환상적인 케미와 재치있는 입담, 촌철 살인의 심사평을 선보이며 녹화장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다는 후문 또한 노래가 조화의 안방 마님 가수 장윤정과 트로트 대세 가수 진성의 축하 무대로 트로트가 조화 대망의 첫 번째 경연 무대에 열기를 더한다. 이날 녹화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25명의 도전자 중 5명이 경연 무대에 올랐다. 전국 가요제 70여회 수상 경력의 주부 트로트 퀸 14세 트로트 신동, 트로트와 사랑에 빠진 청년, 심수봉 닮은 꼴 보이스의 현직 교수 광고기를 접수한 72세 시니어 모델까지 내로라 하는 실력자들의 뜨거운 경연이 펼쳐졌으며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트로트 실력에 심사위원 군단이 감탄을 연발하며 수차례 심사숙고를 거쳤다는 후문 특히 심사위원 서른도는 한도전자의 심사평에서 남자 주현미가 탄생해 그래서이나 그 Amazon과 login으로 계속 묵게되어arina nessa 옵션 Short 그 Unternehmen 중에서 위험한, 심사위원 face 이 kneeling accept 해ığ원 카카원 세상을 사이로 CEAK 증거 절대 한 마주 지루 oten 하heart 엘 molt 한글자막 by 한효정